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매년 한 번씩은 케이크와 함께 인사를 드리네요 바로 오늘 저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망고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몰랐는데 제가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생일 케이크 먹방 찍을 때마다 딸기 케이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망고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제 작년에 제가 한 번 쓰고 나왔었잖아요 케이크 먹방 때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안 보여요 안 잡혀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를 쓰고 먹지는 못할 것 같고 역시나 여기다가 두고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펫 어 케이크라는 곳에서 사왔어요 아니 이 생크림이 너무 많이 벗겨졌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긁어먹을게요 예쁜 부분을 보여드리고 여기다가 꽂을게요 이번에는 초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쉬운대로 노래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3월 생일인 몽골이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맛있게 먹어볼게요 1호 사이즈가 있었고 저는 그것보다 작은 미니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가격은 3만 7천원이었나 3만 8천원이었던 것 같아요 짜자잔 너무 맛있게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아니 씹히는 게 없어요 그냥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사르르르르 더 먹어요 아니 소리가 안 나는데요 빵이 진짜 촉촉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안에 망고가 엄청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안에 망고가 엄청 가득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안에 보이시나요? 망고가 엄청 가득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거는 와인이에요 제가 이 와인을 이거거든요 이 와인인데 제가 몇 달 전에 친구들이랑 캠핑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근처 마트에서 급하게 사서 저녁에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 이후에 저 와인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근처 와인샵 갈 때마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1924피노노 와인이야 근데 가는 곳마다 없는 거예요 진짜 한 다섯 곳 같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캠크 사러 가면서 이게 잠실에 있거든요 근데 잠실 롯데에 와인 가게가 엄청 크게 있는 거예요 그냥 기대 없이 갔어요 1924피노노 와있나요 근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지고 왔지 뭐예요 정말 제 생일이라고 선물처럼 나타나준 거 있죠 제가 와인을 잘 알지 못해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제 입에 너무 딱인 와인이에요 제가 마음이 다 넣어도 좋아요 이거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엄청 남은 거 같아요 그리고 좀 남은 거 같아요 자기가 바로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andinav에 찍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케이크를 제가 예전에 한 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그때 조각 케이크를 몇 개 사서 친구랑 같이 먹었었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홀 케이크는 여기서 사야겠다 하고 망고 케이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딸기 초코 케이크도 있고 키위 케이크도 있고 그냥 딸기 케이크도 있고 지금은 시즌이 아니라서 안 나오지만 베론 케이크, 복숭아 케이크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두, 세 개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과일이었는지 어떤 케이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케이크가 다 맛있었다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왔어요. 제가 영상으로 술 먹방 하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체스타일이에요. 진짜 체스타일이에요. 너무 맛있다. 맛있게 맛있을봤어요. 뭐 씹을 게 없어서 씹히는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덕분에 생일을 핑계로 맛있는 게이크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안 보이네 이거는 예전에 친구가 생일을 앞두고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 제가 혼자 깜짝 파티를 준비했었거든요 친구가 생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 친구한테 쓰여준다고 구매한 거였는데 친구가 이걸 놔두고 간 거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제 생일에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한번 쓰고 버리기가 아까워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적 있죠 앞으로도 이게 종종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좋은데 이렇게 쎄서는 알을 거에요 진짜 잘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진짜 맛있게 먹으러 가고 진짜 음식 깨끗하게 드시는, 먹방하시는 분들 존경스러워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드시는 거예요 진짜 여기 지금 초토화됐어요 진짜 망고가 엄청 가득 들어있어서 돈이 전혀 아깝지는 않아요 저녁 저는 이따가 오늘이 생일 전날이거든요 오늘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케익을 배부르게 먹고 있네요 저는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는 찡장고에 넣어놨다가 또 꺼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못 먹어서 영상이 많이 짧을 거 같긴 한데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3월자 생일이신 분들 정말 정말 생일 축하드려요 행복한 주 보내시고 오늘도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